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봉독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난번에도 왔는데 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사방이 또 별천지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어떻게 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셨는가를 간증하고 악령이 이 인간을 어떻게 끌고 다녔는가를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이 세상 짧은 한평생 사는 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사는 신행상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1년에 연한 번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유교와 불교 이것이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8년도에 만 18세 되던 해에 진주사범학교로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로 사회의 척발을 내비댔습니다. 그 10년간은 불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교사로 복직하면서 검호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하면 동료 교사들과 숙지실이나 여관에 방을 빌려서 핫두를 치면서 저녁마다 돈 따먹기를 했습니다. 봉급받은 돈을 다 잃고 나면 다음 봉급날을 기다렸다가 또 노릅을 했습니다. 낮에는 교사 이후 저녁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 사교심을 배워서 부르스 탱구 지르바 왈츠 차차차의 스텝을 밟으며 여자들과 어울려 이 캬바레 저 캬바레 이 콜라텍 저 콜라텍을 옮겨다니면서 절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술을 깨고 나면 한 달 봉급은 다 날아갑니다. 빈 봉투를 바라보면서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여자도 멀리하고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해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술집마다 외상술을 먹었기에 봉급받는 날에는 술집 마담들이 종문 앞에 줄을 서 기다리다니라 외상술값을 받아가는 바람에 봉급받는 그날로 봉급봉투는 빈턴터리 신세가 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아동집에 가정방문을 가는데 책장 속에 성경책을 꼽혀있기에 그것을 한번 펼쳐보았더니 빨간 색연필로 주쳐놓은 성경구절 몇 구절을 읽어보는 순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영님께 이 성경책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부영님이 우리 집에 성경책이 서너 권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길래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던져놓고 또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선생님 교회 한번 다녀보시죠 하고 그러나 예 무심결에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이미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쯤 다녔으나 저의 방탕한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안 마신 척하려고 안 마신 척하고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고 사람들이 피해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술 냄새, 담배 냄새 때문에 아무도 옆에 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달에 여러 가지 술을 과만켓과 위스키, 소주, 맥주, 막 이순젓은 막 혼합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만 의식의 자질액을 잃고 귀신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에 너 이렇게 살리고 인천 올라왔느냐 친척들과 친구들 멀리하고 사고 묻힌 곳에 외워서 이 바보 멍청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고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괴로운 삶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자 또다시 소리가 들리길 휘발유 사서 구멍가게에 가서 사서 분실이나 자살하는 것이 추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구멍가게에 가서 노란 라이터 기름 10병을 사서 신나 두업짜리 10병을 사서 가져와서 머리에서부터 팔 것까지 10병을 따가지고 다 부어놓고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불구덩이 속에서 흰 부채를 든 손이 나타나면서 너 살아야 한다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겨 이리 때울 저리 때울 굽으면서 불을 꺼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옆길을 가던 불이 달려와 불을 꺼주고 구급차에 실려가서 인천 기독병원에 1개월 남짓하게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병가를 마치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 거울을 보니까 기밖기는 타서 얻고 얼굴은 얼룩소처럼 검고 희고 빨고 두텁한 살찐이 내 목에는 또 붙어있고 읽게 된 원인은 술주정병이 선생님이오 깡패교세 잘못 건드리면 얻어 터진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당신 술 먹고 교회에 와 야 이 새끼야 하고 호통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선생은 덩치 큰 체육교사를 패주고 굴복시켰다고 하는 소문이 교회에 다니는 동료 교사가 교회에 퍼트렸기 때문에 아무도 간신하거나 시비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술도 먹지 않았는데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중독일하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였습니다. 바로 교회에 몇 놈 찔러 죽이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살아보아야 뭐해 죽는 편이 낫다고 하는 소리가 내 생각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데 태권도장에 다닐 때 호신술로 칼 던지는 연습을 한 생각이 나서 떠올라 칼 파는 장사가 칼을 파는 수레에서 단독 7자리로 사서 철공서에 가서 양날을 예배하게 갈아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놓고 내 책상 옆에 쌓아두고 하루하루로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는데 200원씩 철공서에 가서 일곱 자리를 하나 그때 70년도인데 철공서에 가서 하나 가니까 200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자리를 그래가지고 갈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 사는 박근사님이 강선생 성경 읽어봐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야 강선생님 나를 잘 알지 않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한테 3일이 멀다 하고 두드리게 맞춰가지고 눈이 얼굴에 멍이 들고 이렇게 한데 그 그래 왜 두드려 만났냐 하는 거야 교회 누구 만나러 가느냐 미쳤다고 낮에 가서 밤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렇게 누구 어떤 놈 만나러 가느냐 하고 두드리게 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이유가 있긴 있는데 자고간 그렇게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면서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그 권사님 만나면 막 어느 누구도 손을 잡고 가르르르르 웃으면서 조금만 웃은 소리를 하면 가르르르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은 또 생업이 뭐냐 하면 그 권사님은 저 연안부도 해가지고 작은 물고기 그거 한 달에 사가지고 교회 앞에 길 옆에다가 시멘트 푸대 그거 깔아놓고 조금씩 조금씩 한 무더기씩 이렇게 나눠서 팔아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 쌀 한 대 보루쌀 두 대 이거 사서 양들에다가 담아놓고 기도실 옆에 와서 하루에도 마침없이 저녁에 울고 울고 하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시요. 그래 나중에는 그 권사님의 기도로 그 남편이 변화되고 사양복 입고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권유를 듣고 저분은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다.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보자. 세상에 기쁘게 사는 법이 성경 속에 있는지 알아봐야 됐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되고 나면 전에는 술집에 갔었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 시간 나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잠 시간 빼고는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 죽고 너 죽이겠다는 모진 마음을 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어 나갈 때 웃기고 있네. 허황되고 뻥치는 소리만은 잔뜩 써 있지 않아. 귀신이 쫓겨가도 나고 눈만 공세가 눈을 뜨고 긴머리가 뜯게 되고 안전배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바다로 걸어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다로 걸어다니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다닌다고 누가 반사람이 있어? 말이 되는 소리야? 전부 뻥치는 소리지. 그러면서도 내가 도마가 되었다가 니고데모가 되었다가 예수를 반유다가 되었다가 스레반 집사를 돌로 쳐준 이런 앞잡이 사울이 되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앞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예수 사울이 맞는 예수를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만나보자는 그런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읽기 시작하는데 71년 2월 15일 새벽 신시경 로마설을 읽을 때 온 방안이 환하게 빛이 가득한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며 내 혀가 저절로 움직이며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 같이 활자가 크게 보이며 쉬지 않고 내 의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힘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며 살아 움직이는 같이 성경 말씀이 생전 처음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신으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오셔서 어리석고 제 많은 저를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셨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전 처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고 내가 그런 죄인의 은행을 촉촉하고 생각나게 해서 깨우쳐주셔서 용서를 비는 기도가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저 가슴을 두드리는 성령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태영이 너는 너희 죽은 몸의 왕을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쓴 용치 말고 또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명의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나의 몸은 의의 명의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책상 옆에 신문지에 쌓아놓은 그 보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큰 죄인이 될 뻔했구나 뉘우치며 평생 교도소에 갇혀 벗어나지 못할 신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꼭 깨닫아지니 그 칼로 내 손목을 자르고 내 혈을 도려내고 내 팔을 찍어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가 제절로 남았습니다. 또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목사와 장부님들이 나 술조정매일을 위해 이 세상 친구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왔다는 것을 그 자산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분임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던 분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치고일이나 신문지에 쌓아놓은 것을 들고 아파트 물을 열고 나와 한참 걸어갔더니 다리가 나오고 그 밑에 바닷물이 강물처럼 흐리고 있었는데 새벽이라 캄캄한데 바닷물이 녹색시커멓게 이렇게 강물이 바닷물이 다리 밑에 흘러가는데 그게 신문지에 쌓아놓은 신문지 한쪽을 들고 확 뿌렸더니 많은 칼이 차례차례로 그 바닷물 속에 가라앉으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시그리를 일으키면서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의 가슴이 시원했는지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새벽 기도에 창자가 뒤틀리며 끊어지던 한 느낌이 오면서 이상한 소리가 끊임없이 저절로 나와서 따발총 쏘듯이 혈을 굴리며 나오는데 옆에 있는 기도팀들이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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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는 저 양반들 미친가 봐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미친 소리를 하게 되니 아 이것은 내 스스로 나는 내가 혈을 굴려가지고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 소리가 척절로 나오면서 나의 지나간 과거가 확 생각나고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니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제상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성령을 체험한 뒤부터 저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왔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가까이 있는 이웃과 사육해 지내는 방법을 모르고 걸핏하면 다투고 싸움질 하며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큰 소리가 끝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악한 사탄이 내 몸속에 들어와 가족한테 이웃한테 친구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보곤 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편 90분 14절에 아침에 주의인자로 우리를 만족해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우리들 안에 나 한 사람뿐이 아니고 나와 너와 어울려 사는 너희 안에 우리들 안에서 가족 형제 부모 친구 이웃 사람과 어울려 사는 더불어 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씀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며 살아라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하며 용서하며 도우며 섬기며 베풀며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아라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욕에 걸려다니면서 베리벨 악한 은행 저질러서 가까이 있는 너와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전쟁하지 말고 대포 쏘지 말고 폭탄 던져 콩가루 인간관계 만들지 말고 원수 맺는 은행 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어렵게 살아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신 성령 처음으로 학교에 출근하여 교실에 들어가 애들을 보는데 예전에는 부유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 못하고 가난한 자 그런 애들이 교실 앞자리로 오게 되었고 그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도 봉급 탄핵이 타먹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는 정성들이지 않은 수업을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졌고 시간 시간 땀 흘려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내가 잘못하여 가난하게 살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낭비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날 후부터 눈물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되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살았더니 고성과 다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옴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술과 담배가 보기도 싫어졌고 볼 때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방탕의 길로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끌고 다닌 뱀처럼 나를 비틀거리며 살게 했고 담배 영희가 나의 몸을 칭칭 감고 구불구불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를 중독 떨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전에는 구수하고 달았는데 이제는 무슨 썩은 냄새 구역질 냄새 같이 역겨워져서 자설로 술과 담배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식 때 때때로 회식자리에 가서 앉으면 애 술친구들이 술잔을 받으라고 하면 술잔에 다른 음료수를 달라고 거절하는 용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로 술친구들 가도 멀어지고 교인들과 어울리는 믿음의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아직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 푸라 마시라 장탄치며 춤추던 친구들 대부분이 70도 못되어 일찍 세상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면서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줌을 원수 갚아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사 목사 은퇴원로 목사 인천 음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정 사회보금 협회 교정선교회 공동회장으로 우리나라 교도소 천안교도소 김천교도소 목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남북구치소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마레시아 선교 필리핀 선교 대만 선교 일본 선교 러시아 선교 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맡아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 장례들을 욕하며 살았는데 성령 체험한 후에는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치료하는 병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치료해 주는 의사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신약과 구약 이 약은 세상이 주는 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약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 넣으려고 한 자살마귀 저의 의지력과 판단력을 망가뜨리고 저의 세상과 물질을 빼앗아간 도망마귀 술마귀 담배마귀 방탕하귀로 끌어다닌 춘마귀 호생마귀 그리고 남에게 은행으로 산채준 미언마귀 분쟁마귀 혈인마귀 사로잡혀 끌려다닌 이 인간이 사탄의 신의 울문에서 노인받게 된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온 들어온 후보였다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에 불행을 주는 온갖 악습도 온갖 중독도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갈 땐 매사의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여러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추구하면서 뒷부대전서 6장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허욕 부르지 말고 주어진 분복 따라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주셔서 지금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임 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저의 신앙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은퇴 목사님과 장노님, 원로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부끄러운 제인의 과거를 까방에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받아 중생을 거듭남의 과정을 간증하였습니다. 시험든 분노 없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아직도 제의적으로 울메여 끌려다니는 지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감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남은 삶 사는 동안 악한 명들이 시도때도 없이 분노와 울문을 충동질하며 소리 들리지 않은 총이 있다면 당장 저 원숭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넣어 주어 가까이 사는 분들의 평안을 박살내고 악행을 전해내게 한다든지 또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자살하라고 충동질하는 유혹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건농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사탄의 이겸에 넘어가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한평생 기쁘고 즐겁고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소풍 다 끝나고 눈물도 울고 죽음도 없는 저 정신 창구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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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주사 주 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